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 4인 이상 금지와 밤 9시 영업 제한 상황에서 연말 연시를 맞은 자영업자들을 우종훈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지난주만 해도 손님으로 분볐던 광주 동구의 한 식당.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둘째 날인 주말 오후 시간 식당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사적 모임 제한에 연말 연시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모임을 예약했던 손님들의 취소가 이어지고 방역패스를 두고 손님과 벌어지는 실랑이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매출에도 타격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에도 지금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반응입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지원금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시행되는 방역수칙에 따라 광주 전남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저녁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 추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 대책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